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리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한기야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36장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아수르에 보냈던 조공을 중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유다를 침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아수르 제국은 조공 중단을 빌미로 남유다를 치러옵니다. 결국 남유다는 얼마 가지 못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성읍이 아수르 제국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빌며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 그리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내어 아수르에 바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사내리 왕은 은금만 받고 이번에는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기 위해 다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옵니다. 이때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장군이 바로 랍사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한기야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와 이사야 3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85일 열한기야 18장 13절에서 37절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업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고깔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하의 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데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이천마리를 줄이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주위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우려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히스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과 샘나와 여호와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란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단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단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왁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업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여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여 기름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밭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간 셈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요다의 모든 경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해 히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간 셈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인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우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피를 줘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에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이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우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우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아김과 샘나와 요아가 납사계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리 청하군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납사계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납사계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케아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케아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냐리라 할지라도 히스케아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운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케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밭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아의 아들 왕국 맡은자 엘리아 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케아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의 말씀 열한기야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와 이사야 3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라기스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 에굽 하맛 아르밭 스발 와임 헤나 아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히스케아 왕 아수르의 사네리 왕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엘리아 김, 셈나, 요아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리 왕이 마침내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내고 남유다까지 침공해 옵니다 사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러 내려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케아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본질에 충실하게 아하스 왕과 맺었던 동맹을 무시하고 히스케아 왕 14년째에 쳐들어와 남유다의 수많은 마을에서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공성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그들의 문헌 샌나케리브에 히스케아를 세 장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히스케아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아수르 친애굽 노선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모든 강한 성읍들이 점령된 상황에서 히스케아 왕은 할 수 없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배운 것들을 순서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수르 왕에게 구력 편지 쓰기 둘째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열한기야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케아가 이에 여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케아가 여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는 히스케아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미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기고 있으니 히스케아 왕 시대의 경제 형편이 참으로 안쓰럽기 크게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비교해 보면 그 많든 예루살렘의 은금들은 200년 동안 주변 나라들에 다 빼앗기고 이제 금 30달란트를 쉽게 만들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케아가 보낸 은과 금을 받았음에도 아수르 군대의 장수들과 18만 5천명의 군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6장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케아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며 라기스는 왕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5km 지점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의 남쪽을 방어하는 전략 요충지로 로호부함에 의해 요새화된 곳입니다 라기스는 남유다 아마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공략에 앞서 라기스를 먼저 함락했으며 이 라기스 전투를 묘사한 부조는 대형 박물관 아수르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조에는 공성퇴를 설치하고 성곽을 공략하는 아수르 군인들의 모습 성이 정복된 후 포로가 된 남유다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라기스를 정복한 아수르 사네립 왕의 모습 등 다양한 라기스 전투 상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도 예루살렘 정복에 앞서 라기스를 정복합니다 아수르는 공성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를 거둔 대제국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즉 아수르는 공성전에서 다양한 포위기법을 사용했는데 보루로 돌격, 성벽과 성문 부수기, 사다리 타고 오르기, 땅굴 파기, 그리고 심리전에도 매우 능했습니다 아수르는 3년간 공성전을 벌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보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더 빨리 함락시키기 위해 그들의 특기인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리전에 능한 어뢰의 천재 랍사계를 공성전에 투입했던 것입니다 랍사계가 남유다의 말로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리고 남유다의 약한 군사력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싸울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우려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또한 랍사계는 남유다의 국제관계 즉 애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국을 우려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국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의 장수 랍사계는 남유다를 조롱하고 비웃는 데서 도를 넘어 이제 하나님과 히스기아의 신앙 갱신까지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아와 남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렇게 랍사계가 유다의 언어로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하자 남유다의 위정자들은 랍사계에게 유다 언어가 아닌 아람어 즉 요즘으로 치면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대화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랍사계가 이 말을 듣고 전보다 더 심한 말로 히스기아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랍사계의 말은 실로 무지악이 이를 데 없었습니다 랍사계는 150년 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큰 성읍 리누에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객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랍사계의 말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랍사계는 심리전을 펼치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수르에 항복하라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습니다 랍사계의 회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항복하면 예전의 영화를 누리던 때처럼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사탕발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랍사계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화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하면서 나라의 경계를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의 경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처벌하시기 위해 사용한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마리아까지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수르는 알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장수를 앞사기에 협박과 회유가 계속되자 히스기아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히스기아는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한기야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까지와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대동소의합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아의 노래가 추가된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또한 역대야 32장에는 위의 사건들이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서와 예언서를 역사순으로 묶어 통으로 공부하면 성경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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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4만여개 마을의 보구 maybe